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거지같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통째로 조질 뻔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산타 할아버지 덕분인지 아니면 조상님 덕분인지 그것도 아니면 조상님이 산타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한 그런 선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크리스마스 때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하루하루 너무 힘들기는 깨끌 알콜 중독자 새끼 잘 까졌다 원제 크리스마스 당일에 헤어지고 나니까 후폭풍이 장난 아니에요 이 글은 지난주 크리스마스 끝나고 올라온 글입니다 현재 시각 23년 12월 27일 오전 8시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서른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목에도 썼지만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잠도 겨우 한두 시간 잤고요 본인 스스로는 절제를 매우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 그대로 지 생각일 뿐입니다 일단 술이라는 것 자체를 매일 달고 사는데 적게는 하루에 맥주 한 캔 정도 마시지만 떡이 될 때까지 마시면 최소 소주 4병 이상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이라 이걸 보고 경악했지만 뭐 다른 부분은 나쁜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은 만났던 거고요 처음에 1년 정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저도 그렇고 이 인간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뭐 해가 될 정도는 아니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서 그냥 참고 만났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래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점점 이상한 그지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먼저 술로 인한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마시기만 했지 오래 들어서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게 자꾸 잦아지고 많아지는 거야 가볍게는 길거리에서 갑자기 막 성질내고 행패부리고 막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 시비도 걸고 이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참고로 이 사람 몸무게가 저보다 한 30-40kg 아니 그 이상 나가는데 그런 인간을 정말 죽기 살기로 뜯어말리고 또 피해자한테 대신 사과하는 건 뭐 일상 다발사였죠 그런 뒤에 만취한 이 인간을 질질 끌고 가서 정말 억지로 억지로 택시에 쑤셔넣고 집까지 모셔간 뒤에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며 집에 도착을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인사불성인 사람 그냥 두고 갈 순 없잖아요 낑낑거리면서 옷도 다 갈아입히고 또 추운 날씨에 입 돌아가면 안 되니까 바닥이 아닌 침대에 눕히고 정말 별별 미친 쇼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달에 한 번 혹은 많을 땐 두 번 꼴로 계속 반복했어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런 것조차도 못할 정도로 술떡이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지 시비도 못 걸 정도로 완전 인사불성이 되는 걸 말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치던 중 지난달 초였죠 11월에 이 인간이 출장 겸 여행으로 북미를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레이오버 하는 공항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지침 캐리어도 잃어버리고 또 돌아오는 비행기도 놓쳐가지고 결국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온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미쳤나 싶고 그렇게 전화로 헤어진다는 통보를 했는데 귀국을 하자마자 바로 저한테 달려와서 야 꼼꼼아 미안해 나도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내 맹세할게 나 무조건 술 끝난다 한 번만 봐줘 이러면서 빌고 빌고 또 빌고 싹싹 빌길래 받아줬어요 멍청하죠 그래도 그 이후로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하 이틀 전 크리스마스 당일에 또 일을 크게 칩니다 저녁 9시에 만났는데요 아니 초녀녁부터 무언 술을 이렇게 마셨대 벌써부터 잔뜩 쩔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던 인간이 몰래 조금씩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내 얼굴을 볼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쳐 마셨다는 게 진짜 보자마자 속이 확 뒤집히고 너무 화가 나서 한소리 했어요 아니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또 많이 마셨어 안 마신다고 해놓고 이랬더니 갑자기 사람을 막 죽일 듯이 노려보며 하는 말 야 그걸 몰랐어 뭐냐 이게 너 때문에 마신 거잖아 등등등 욕설이 섞인 고함을 버럭 지르는 거예요 다짜고짜 고함에 욕을 처먹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너 때문에 마셨다 저는 이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게 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봐 이랬더니 갑자기 뭐 더 취하는 건지 아니면 취한 척을 하는 건지 계속 비틀비틀 몸만 비틀거리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해 그래서 그래 알았다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어차피 나 별로 안 궁금하니까 됐구 우리 지금 이 순간 끝나는 거니까 너 나중에 술에 깨서도 절대 연락하지 마라 이러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죠 결국 연락을 하더라고 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신건데 저를 만난 기억은 전혀 없다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해대요 아니 지금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인 걸까요? 어? 다만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건 정말 저 때문에 망가진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 게 예전에 이 남자가 저희 부모님을 좀 뵙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둘 다 아직은 아니야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일적으로 자리를 먼저 잡자 그런 뒤에 인사를 해도 안 냈다 이렇게 뭐 잔소리? 거부? 그런 걸 좀 했는데 혹시 이게 이유가 된 걸까요? 설마 아니겠죠? 하하 그동안 뒤치다거리 해준 거 제 마음 고생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후회가 돼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출장도 그래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걸 제가 억지로 보낸 거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배가 불렀냐 이런 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영어회화 가워 가웨를 말하는 거겠죠? 같이 듣자 등등등 제가 닥터를 해서 그리 됐던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지난 3년 시간만 버리고 나이도 허첨 없고 아무 기반대 없이 벌써 30대가 된 건데 너무 우울하고 미래가 캄캄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거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뭔 소리야 만약 쓴이가 저녁자랑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술에 취해 길에서 싸우고 있는 남편 집까지 끌고 오고 애가 울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해롱거리는 남편 그런 남편 그지같은 인간 아가리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침대에 올리고 옷 갈아입히고 이런 걸 걱정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인생 캄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님은 지금 힘들어할 게 아니라 만세삼창을 불러야 돼 왜 이래 이거? 맞아요 이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죠 축하드립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라고 2번 뭐 저런 놈이랑 헤어졌는데 미래가 어둡고 컴컴하다고? 참네 이제는 광명이 보여요 이래야 맞는 말 아닌가? 그리고 나이 서른 아직 뭐든 다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축하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래 잘한 거야 되겠글 나이 서른이면 아직이라는 단어도 안 어울리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슬퍼가지고 땅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 보이는 거지 살짝 고개만 들어봐요 그럼 하늘에서 동이 터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동이 멋진 말이네요 3번 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직 덜 당했네요 결혼까지 해가지고 진짜 인생 망하기 전에 정신 좀 차려요 술이라는 건 마시면 마실수록 느는 겁니다 아마 저 인간도 그래 처음엔 절제가 됐을 거야 근데 쓴이가 본 그대로죠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다 이거야 정말 잘 헤어진 거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어요 서른 살 아직 아기야 아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캄캄하긴 깨뿔 오히려 엄청 밝아 보이는구만 거짓 술정뱅이한테 벗어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오빠한테 와라 오빠한테 야 크리스마스 선물 지린다 역시 산타 할아버지는 살아계신다니까 5번 술, 여자, 도박 이런 걸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무조건 거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괜히 있겠어요? 진짜 잘 헤어진 거라고 왜? 저 정도면 솔직히 알코올 중독 중기도 중기 이미 넘은 걸로 보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이거 점점 심해질 거고 결혼하면 평생 고통당하고 정말이에요 이 정도면 술 절대 못 끊어요 차라리 목숨을 끊지 6번 다른 건 몰라도 술에 미쳐있는 건 남녀 구분 없이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두고 봐요 언젠가 사고를 쳐도 진짜 크게 칠 인간이니까 헐 7번 아니 얘도 참 웃긴다 야 왜 니 탓을 하고 자빠졌대? 그 새끼 아직도 많이 사랑하냐? 정신 차려 그 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너 때문이 아니고 고작 저런 놈 하나는 뭘 놓고 나 때문일까? 이지랄 왜 사람들이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시 만나기로도 할 거야 뭐 너 그러다 몇 년 후 이혼 후기 올릴 거야? 그럴 작정인 거야? 그럼 해봐 8번 지가 처먹고 남타도 하는 건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네 9번 고작 저런 놈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슬프고 우울해한다 야 너도 참 답이 없다 답이 남이세야? 10번 제 나이가 올해로 마흔입니다 이거는 후폭풍이 아니라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걸 넘어서 없던 제사도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정성껏 모셔야 할 그럴 일이라고 축복이라고 후기 이거는 해가 바뀌고 이틀 전인가 올라온 글입니다 어젠가? 사실 제 주변에 말할 용기가 없어 익명으로 적었던 글이라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 모르고 있었는데 까맣게 읽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댓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들어온 김에 후기 좀 잡고 갑니다 그 이후 다시는 연락 안 했고 새해도 잘 맞이했어요 금요일에 연차를 냈는데 그때부터 뭐 할 일도 없고 급하게 약속을 잡기도 좀 그래서 본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잘 지내다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남녀가 만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대답을 피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새해 첫날부터 등산도 하고 해둘지 봤고요 집에 와서 쓰러져 잠만 자다가 출근 전에 이렇게 걸 남깁니다 역시 몸을 쓰니까 머리는 비어서 참 좋네요 개운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여기 댓글들도 그렇고 다들 나이 서른이면 아직 많은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진심이 아닌 빈말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행복한 일이죠 그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댓글 1번 나도 지난 빼빼로 데이트 헤어졌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그런 것들 없는 게 훨씬 더 나아 쓴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세요 2번 그래도 아직 별 털 없어 보이니 정말 다행입니다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 생각하고 그냥 좋게 좋게 다 털어버리세요 3번 돌신카페 가서 보니까 재혼할 때 기피 대상 1순위가 바로 술주사였어 님은 진짜 복 받은 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주사 정말 싫어하는 걸 넘어서 혐오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 의지로 안 마시는 거지 지금 술을 입이 안 든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술 먹고 사람 흔들리고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폐 죽여보... 그렇다고요 아무튼 쓴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soft had a 감사합니다.